아 이번에는 열세번째 250 육성 예정 및 방법 소개 영상입니다 자축 룰렛을 보시면은 다음 250 직업 선택권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캐릭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아일 블레스터 미아일 호영 미아일 미아일 왼쪽의 닉네임은 이제 당첨되신 분의 닉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미아일 4 블레스터 1 호영 1이 있습니다 언제하냐 엔젤릭 버스터를 200 찍고 나누어 네이버 사다리 타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다리 게임이죠 이렇게 합니다 1,2,3,4,5,6 미아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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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레스터 호영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250 선택 방법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된다면은 뭐 나중에 지금 6개지만 나중에 상황을 보고 결정한 영상을 또 올리던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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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